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과 장흥의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.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장흥을,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해남 진도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공동방제 현황을 파악하고, 씨름에 빠진 피해농가를 위로하는 한편, 자원봉사자도 격려했습니다. 장흥에서는 안양면 사촌들역 현장을 둘러보며 방제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, 김지사는 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. 이후 김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해남 현산면 초호리 시설하우스와 진도 지산면 소포리 조금시장 등 침수 피해 지역을 둘러본 후 피해농가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자원봉사자를 격려했습니다. 김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해남 현장에서